오늘은 드디어 그 세 번째 트윙카가 공개되는 날입니다. 우와, 이게 희색이에요, 이게? 희색이 나요. 파란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와, 지금 여기 이리로 와봐요. 타보세요, 여러분. 거기 합니다, 거기 합니다. 이 타이어는 뭔가요? 이거 뭐야? 이것도 타이언가요? 저는 다 같은 타이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어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많은가 봐요. 돌 같아요. 개발한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. 어우, 그렇군요.